수도권,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와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이 시작됩니다. 의료기득권에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실련이 전국 17개 시도의 필수 공공의료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최악의 지표마다 전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만 받았으면 최악을 피할 수 있었던 환자가 지난 2020년 전남에서만 879명, 인구 10만 명당 47.46명으로 충북과 인천, 강원과 함께 전국에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최근 벌어졌던 12구 참사가 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수가 전국 최악이었습니다. 인구 1천 명당 의사가 0.47명으로 전국 평균 0.79명과 큰 차이를 보였고, 서울의 3분의 1, 광주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눈 중진료권상 전남의 진료 권역은 모두 6개. 하지만 목포시 의료원, 순천의료원만 300병상 이상으로 책임공공병원 설치율은 33%에 그치며 전국 평균 이하였습니다. 결국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인천, 전남, 경북이 꼽혔습니다. 인천, 전남, 경북은 도서상간지역을 포함한 의료 취약지역이고, 국립의과대학이 없어서 최상위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실료는 2020년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없는 지역 의과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에 나섰다가 의료계 반발에 밀린 상황을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규정했습니다. 환자 치료가 집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의정 간의 논의에 국한되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막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을 받도록 의료자치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